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벡터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마스크는 패스를 마스크로 만드는데요. 픽셀 기반으로 만든 레이어 마스크보다 더 정확한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벡터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벡터 마스크가 있는데요. Current Path를 클릭하면 패스가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회색 바탕에 벡터 마스크가 생성되었는데요. 회색은 가려진 영역이고 흰색은 보이는 영역입니다. 상단 옵션에 있는 마스크를 클릭해도 벡터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Add Layer 마스크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도 됩니다. 패덜을 0.2 픽셀 주겠습니다. Move 툴로 이동하면 이미지와 벡터 마스크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미지와 벡터 마스크 위치를 각각 조절하고자 한다면 여기 보이는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여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미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동하고자 한다면 벡터 마스크 섬네일이 흰색 테두리로 선택된 상태에서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벡터 마스크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irect Selection 툴을 이용하여 벡터 마스크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벡터 마스크 수정은 패스를 이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만일 패스를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포토샵 TL17-1강 펜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 패널에 보면 벡터 마스크가 이렇게 패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안경은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경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엔터하여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Add Layer Mask를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표시되는데요. 검은색은 가려진 영역이고 흰색은 보이는 영역입니다. 벡터 마스크와 달리 마스크 수정은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흑백 색상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벡터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는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Reveal All이 있는데요. 이것은 레이어가 모두 보이는 벡터 마스크를 만듭니다. 패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영역만 추가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Hide All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레이어가 모두 가려진 벡터 마스크를 만듭니다. 패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영역만 추가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입을 이용해서 벡터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를 선택합니다. 꽃 모양을 만들어 보죠. 쉐입을 만들고 마스크를 클릭하면 모양이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패스 선택을 취소한 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솜톱보다 조금 크게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블렌딩 모드는 Lighten, Opacity는 70%로 설정합니다. 솜톱을 벗어난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안경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벡터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